잠깐만 짜인 박규남이 듣는 그런 에로나인 선진은 전도사시대 내가 진닌 이리 잘 아소가드시쇼 진닌 이리 잘 산호권시쇼 자 시작합시다 니가 키 좀 낮춰 응 괜찮아 해 인사해 하이 에로 나 엔게터가 왔을거야 나 규남이야 기억해? 나 규남이야 기억해? I'm 박규남 I'm really want to see again. I'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'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When will you come to Korea? I want to Me too I want to see her 이렇게 나 자가나 봤어 자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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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동영할게 그 다음에 부재도 봤어 아 부재도 볼 예정이야 진짜? 부재 부재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부재 몇살이지? 부재가? 23 부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? 연세? 고려대 경희대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진짜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나중에 진짜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열심히 하나님의 공부를 하고 있을게 하나님의 공부를 하고 있을게 화이팅 다시 만나요 오케이 Bye 하하하하 고맙습니다